안녕하세요. 제아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갤럭시 21S 울트라 여기에 이동식 USB를 넣고 파일을 옮기고 마운트 해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디스크를 꽂아 주고요. 네, 연결됐다는 게 보이죠? 자, 이러면 삼성만 모여있는 폴더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내 파일. 그럼 여기 이렇게 USB 좌전 공간이 있다는 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연결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리로 옮기고 싶은 파일을 옮기면 됩니다. 자, 동영상 중에서 우리 꼬미 찍은 거 이거 하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 이동. 지금 이게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이동을 누르게 됩니다. 이동을 누르고 되면은 어디로 이동할지 옮겨져야 되는데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USB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로 이동. 자, 누르셨죠?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동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USB 저장관 1 옆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릅니다. 그럼 마운트 해제 뜻이죠? 밑에 포맷 누르면 큰일 납니다. 다 지워져요. 이 마운트 해제를 누르시면 예, 마운트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뽑아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아, 이상 재하 감독이었습니다. 아,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